성경에 알려주는 부자의 비밀을 함께 배우는 카이로스 153의 박진우 목사입니다. 제자들이 밤새 수거하였으나 빈손으로 기가하는 제자들에게 기적적으로 153마리 물고기를 잡게 하셨던 공급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성경의 재정관리 원칙과 실무를 배우고 실천하는 성경의 백만장자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제가 갑자기 물으면 여러분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성공과 실패의 차이라는 것이 역사를 통하여 증명된 사실입니다. 인생을 항해로 비유한다면 목표는 바로 나침반과 같기 때문입니다. 최종 목적지를 찾는데 조금 더 빨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쉽게 알려준다는 면에서 오늘날 GPS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노맘 브이필 박사의 명언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한 목표 없이 성공의 여행을 떠나는 자는 실패한다. 목표 없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모르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실행할 수 없다. 그리고 워싱턴 어빙이라는 분은 또 우리에게 위대한 인물에게는 목표가 있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을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명언을 남겨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스마트 목표 세우기 비법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비밀, 바로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으로 진리의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의 촉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타워를 건설할 때 앉아서 비용이 얼마나 들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무작정 덤비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계획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한국인의 특징이 계획 수립에 유독 약한 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준비 단계 수부터 비용 계획과 판매 계획 그리고 고객 확보, 수금과 현금 확보, 법적인 준비, 회계 준비, 사업의 장소, 필요한 인원 등등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전문화된 제품이나 서비스 없이 같이 해보자는 지인의 말에 쉽게 모든 재산을 투자하는 무모함은 우리가 정말 회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기도만 좀 해보고 나서 불받아서 무작정 덤벼드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더 꼼꼼하게 더 치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이 바로 인생은 대범하게 업무는 치밀하게 라는 말입니다. 인간관계는 좀 너그럽게 하고 업무나 일은 꼼꼼하고 치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또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영어 스마트라는 단어의 이니셜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목표 설정하는 방법을 익혀 놓으시면 모든 업무나 일처리에 참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이 MBA를 수학하지 않더라도 계획의 달인이 되실 것입니다. 스마트 목표 수립 방법 여러분 배울 준비 되셨습니까? 바로 이 일곱 가지 방법을 영어 이니셜로 암기해 놓으시면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Specific, 구체적 목표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울 때 구체적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두루뭉실하게 교육을 세우면 두루뭉실하게 끝날 때가 많습니다. 육화 원칙에 의해서 작성해 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Measurable.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표가 측정 가능한 수치나 정확한 정량적 목표로 세워야 측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능한 만이 돈을 모은다 이런 것은 목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ttainable. 내가 바로 할 수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여야 합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든지 또 너무나 크게 목표를 잡으면 안 됩니다. 목표는 내가 할 수 있는 목표치의 약 120% 정도로 잡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Realistic.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현실성이 있어야 하는데 뜬구름 잡는 교육을 세우면 그것은 계획이 아니라 그냥 이룰 수 없는 꿈이자 환상일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환상은 계획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Timebound. 구체적 일정이나 기간을 여러분은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라는 표기로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눈에 보이는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Enerzizing. 나에게 이것을 달성하면 어떤 동기가 부여되는지 또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은 바로 Rewarding. 보상하라입니다. 나 자신에게 수시로 또 중간중간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는 작은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싶었던 어떤 선물을 내 자신에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스마트 교육 수립 방법 일곱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Specific, Measurable, Attainable, Realistic, Timebound, Enerzizing, Rewarding 이 일곱 가지 스마트라는 영어 단어를 기억하시고 앞으로 어떤 교육을 세울 때 두루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교육을 세워서서 성경이 밝혀주는 성경의 부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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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